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을 만들어 볼 앱은 이 앱입니다. Talk to me, 나에게 말해봐 라는 앱인데요. 지금 구성은 일단 단순합니다. 텍스트 박스 하나와 버튼 하나로 이루어진 간단한 앱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이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라고 얘기하고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요. 다른 글자로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앱인벤터는 재밌다, 신기해, 신기해, 하면은, 줄이고. 앱인벤터는 신기해, 앱인벤터는 신기해. 이런 식으로 오늘 만들어 볼 앱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과 배우기 전에 먼저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어떻게 미리 보기 영상 통해서 오늘 만들 앱이 어떤 것인지 대충 파악은 하셨나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앱 인벤터를 처음 접한다는 측면에서 앱 인벤터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화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앱 인벤터의 화면은 크게 디자이너 화면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의 모양을 꾸미는 디자이너 화면과 그 다음 어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블럭을 끼워 맞추는 블럭 화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이 메뉴 이 블럭의 기능을 활용해 볼 거고요 오늘 만들고자 하는 앱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작동시키는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과 앱 인벤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톡투미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 만들기를 눌러서 앱 인벤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번역 눌러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만드는 화면 중에 이 첫 번째 화면은 이제 시작하는 화면인데요 이 시작하는 화면에서는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버튼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배워 볼 거고요 이제 두 가지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버튼과 이제 삭제하는 버튼이 있다는 거 삭제하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삭제를 원하는 프로젝트만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실 수 있고요 이제 한번 삭제된 거는 다시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게 TalkToMe 였죠 나에게 말해봐 말해줘 혹은 나에게 말해봐 라는 앱 인데요 나에게 말해봐 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OK를 눌렀더니 경고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프로젝트의 네임은 무조건 문자나 혹은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밑으로 되어 있는 짝대기만 된다는 건데요 문제가 한국말 즉 문자라고 해도 영어만 인식을 하고 한국말로는 인식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앱 인벤터 사이트를 한글로 볼 수 있는 건 크롬의 언어 번역 기능 때문이고요 앱 인벤터 자체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버전이고 앞으로 보안이 되면서 차근차근 스크래치처럼 한국말, 한국어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영어만 됨으로 TalkToMe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자면 TalkToMe 라고 입력을 해도 띄기 역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름을 지은 다음 OK를 누르면 이렇게 TalkToMe 라고 하는 TalkToMe 라고 하는 이름의 앱 인벤터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이너 화면 두 번째는 블록 화면이고요 디자이너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은 지금 이 화면 즉 핸드폰의 뷰어 핸드폰에 나타나는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할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블록 부분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 앱에 논리적으로 블록을 내장되어 있는 블록을 껴넣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블록을 조립을 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맞춰보는 여러 가지 블록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는 공간이 블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이너로 와서 화면에 대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 화면은 이제 다시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팔레트 두 번째는 뷰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이렇게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팔레트 부분은 메뉴들입니다 각종 메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뷰어 화면으로 드래그해서 끌 수 있습니다 뷰어 화면으로 이제 드래그 해줬으면 이제 뷰어 화면에 올라온 것들 즉 뷰어 화면 나의 핸드폰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예를 들면 똑같은 단추를 두 개더라도 어떤 버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녹색으로 녹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이때 이 등록 부분에서는 등록을 대어보면 이제 프로펄티라고 나오는데요 프로펄티는 정확히 말하면 속성 속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다라면 일단 세세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 조건 아니면 세세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쪽 버튼을 선택하고 이 버튼의 모양을 바꾼다라든가 배경화면을 바꾼다라든가 아니면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라든가 등등등 이 버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 등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앱 인벤터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여러 가지 앱을 만들면서 익숙해진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이 핵심 기능 오늘의 앱을 만들기 위한 이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을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레트입니다 파레트에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뷰어 핸드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단추라든가 체크박스라든가 시계, 영상, 상표 등등등 이렇게 쭉 있구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미디어라는 것도 있는데 먼저 레이아웃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레이아웃은 한국말로는 미리 보기 좀 더 근데 이 상황에 맞기는 배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줄 서는 방법입니다 이 버튼 이 버튼은 Horizontal Arrangement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로 놓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쓰구요 맨 밑에 있는 이 Vertical Arrangement는 세로로 물체를 세로로 놓고자 할 때는 이렇게 Table Arrangement는 이제 가로로도 놓고 세로로도 놓고 이렇게 같이 놓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구요 미디어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어 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능들 핸드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캠코더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미지 피커 이미지 피커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걸 말합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걸 말합니다 플레이어라든가 소리 사운드 리코더 녹음기라든가 등 이제 스피치 리코드 리코드나이저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그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 등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텍스트 투 스피치 이 버튼이 여기 미디어에 있네요 그 외에도 그리기 및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공 캔버스 이미지 스프라이터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 여러가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능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제 트위터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블루투스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버튼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버튼을 가지고 오면 구성요소에서 이렇게 버튼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디어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걸 이제 화면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지금 버튼은 이 화면 위에 올라가 있는데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라고 해서 이 밑에 나타나는데요 버튼 같은 건 화면에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즉 텍스트 이제 문자를 스피치 말로 바꾸는 건 굳이 화면에 드러나지 않고 백그라운드 즉 화면 뒤편에서 동작을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 밑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몇 개 있구요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간단하게 준비가 다 되었구요 버튼 하나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이제 버튼까지 준비가 딱 되었습니다 블로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으로 넘어가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블록 부분과 이제 뷰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뷰어 부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블록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끼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에서 보면 이제 내장이라는 부분이 있구요 이제 화면이라는 부분이 있구요 이제 모든 구성요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장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인벤터 어떤 앱을 만들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 앱 인벤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구요 이제 화면이라는 것 이 화면 1이라는 것에 보면 우리가 아까 배치해 놓았던 버튼들 이 버튼 그러니까 구성요소와 관련된 블록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구성요소는 이제 우리는 지금 화면을 하나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보이는 거구요 나중에 되면 이제 화면을 화면 2, 화면 2, 화면 3까지 보일텐데 그때 화면 1, 2, 3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영어 기반으로 블록이 되어 있구요 어... 영어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려야 될게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건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그 버튼이 여기에 있구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블록이 지금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2013년 12월달 베타 버전으로 업그레이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버그인데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 영어 언어... 크롬의 언어 번역 영어의 언어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 좀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F5를 눌러서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 언어 번역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번역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블록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버튼 1을 클릭하고요 이제 첫 번째 버튼을 꺼내놓습니다 이 버튼의 뜻은 이제 왜는 뭐 뭐 할 때입니다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무엇을 한다 입니다 무엇을 하길 바라냐면 텍스트를 말로 바꾸는 거 즉 문자를 말로 바꾸는 이 버튼이 기능을 하길 바라구요 이 여러가지 버튼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콜 불러오는 겁니다 뭘 불러오냐면 텍스트 투 스피치 즉 문자를 말로 바꾸는 이 기능을 불러오는데 말하기 기능을 불러오는데 이때 메세지는 나고 여기 소켓 이렇게 생긴 구멍을 소켓이라고 하구요 이 소켓에다가 무엇을 끼면 되냐면 텍스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걸 끼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버튼 이 블록의 뜻은 버튼 1이 뭐 뭐 할 때 클릭되었을 때 텍스트 투 스피치를 불러옵니다 이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하는 메세지는 우리가 방금 입력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 어플이 완성이 되었구요 이제 핵심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이제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고 빌드라고 하는 게 있고 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중에 커넥트 연결이라고 하는 걸 이제 눌러봐 주시면 총 3개의 연결 방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개의 연결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AI 컴페인이언이라고 하는 AI 도우미입니다 에뮬레이터와 USB는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구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AI 컴페인이언은 AI는 앱 인벤터의 줄임말입니다 AI 도우미라고 하구요 여러분의 컴퓨터와 여러분의 핸드폰이 같은 망 가장 쉽게는 가정에서 와이파이 망 핸드폰과 컴퓨터가 같은 망 내에 있을 때 사용하면 되는 거구요 에뮬레이터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가상의 핸드폰 핸드폰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화면에 뜨구요 핸드폰이 없거나 핸드폰을 놓고 온 친구들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USB를 연결해서 하는 거구요 오히려 와이파이 망이 가장 손쉽고 편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망을 가장 잘 이용하겠습니다 USB나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야 되구요 그 응용 프로그램을 깔고 설치하는데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지금 아직 베타 버전 하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하니까 차후에는 점점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컴페인이언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스캔을 떠야 되는데요 이 코드는 이 코드는 QR코드가 아니구요 이제 핸드폰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핸드폰에 AI 컴페인이언이라고 하는 AI 도움이라고 하는 어플을 하나 설치를 했구요 아직 설치가 안된 사람들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AI2 컴페인이언이라고 있는 걸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강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기반 체제입니다 즉 iOS 기반인 애플의 아이폰으로는 이제 응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구요 이 AI 컴페인이언 AI 도우미를 키시면 총 두 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다시 먼저 첫 번째는 코드 여기 보면 총 6자리로 되는 영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O T O L A S 라고 해서 코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구요 아니면 이거 스캔 QR코드 라고 눌러서 이 QR코드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QR코드로 앱 인벤터와 앱 인벤터와 나의 핸드폰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실패가 됐네요 다시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 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로 버튼을 누르면 만나면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하구요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이 글자를 한번 신기해 라고 입력을 한 다음 그 다음 앱 인벤터는 신기해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눌러보아도 그대로 앱 인벤터는 신기해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게 앱 인벤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재밌게 보여드린다면 이 상태에서 어 텍스트 박스를 그대로 얹은다면 보이시나요 그대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텍스트 박스까지 하나 옮겼구요 자 오늘 만들고자 하는 이제 핸드폰 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까지 가져다 놓았구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단어가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이 우리가 정해놓은 말이 발음이 되는게 아니라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 여기 있네요 여기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가 말이 되길 바라므로 이 버튼을 가져다가 그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우리가 원하는대로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앱을 만들면서 화면 구성과 연결하는 방법까지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소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간단한 영어니까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쉽게 여러분이 앱 인벤터를 통해서 많은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강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Talk to me 라는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강의인인 만큼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서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문자를 말로 바꾸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가장 중요하게 핸드폰과 앱 인벤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AI 도우미 AI 컴페니언을 설치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릴까 합니다 버튼을 5개 만들어서 쪽지 음성 쪽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쪽지는 아빠나 엄마에게 아빠 사랑해요 또는 엄마 오늘 이쁘세요 라고 하는 음성 쪽지 세 번째는 형에게 네 번째는 친구에게 다섯 번째도 친구에게 더 많이 만드셔도 되고요 즉 텍스트 투 스피치와 버튼을 이용해서 음성 쪽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친구와 같이 놀 수 있는 게임입니다 버튼을 3개 만드시고요 가위바위보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친구도 똑같이 핸드폰으로 가위바위보 버튼을 만들게끔 하고요 동시에 버튼을 눌러서 친구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